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저는 여자 게스트 나오면 제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나마 빌핑의 로제라서 빌핑 한번 보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누구 볼 사람이 있다고. 석천이가 나온다고 해서 제작진한테 석천이 자리가 어디야? 형 옆이에요. 그런데 석천이 내려오자마자 나 피오 옆자리 맞지? 아유, 징글래. 아유, 징글래. 놀토 매니아라고요? 저는 매니아예요. 제가 정말 놀토를 즐겨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워. 아, 어려워? 뭐 문제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려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붐 머리 그거는 TV로 볼 때도 이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이상하다. 붐 마이크. 네. 놀토가 맺어준 공식 1호 친구입니다. 혜리와 로제 두 분은 언제 어디서 그렇게 어떻게 친해지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언니가 한참 선배님이시잖아요. 한참 선배. 한참 선배님.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데 제가. 아니야. 내가 잘 말 수 있을 텐데. 어, 많이 안 친하네. 아니, 한국말이 이게 뭐가 어렵고 뭐가 되는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렇게 놀리면 놀래요. 제가 볼 때 한국말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는데. 맞아, 맞아. 한참 선배. 근데 로제 씨는 저 앞에 밖에서 저희 대기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다고. 자기 두 번째라고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서 신나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두 번째 나왔는데 너무 기대돼요. 네네네.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 연락처는 어떻게 주고? 로제가 먼저?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물어봐 줬는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선배님이기도 하니까 뭔가 긴장되고 팬이기도 하니까 말을 거기가 어려웠는데 언니가 먼저 되게 멋있게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좀 심쿵해가지고. 좀 심쿵해가지고. 그러면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는 안 났어요? 어, 네. 그러다가 제가 아마 먼저 언니한테 밥 먹자고. 밥 먹자고. 저희도 많이 만났어요? 네, 막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보다가. 일주일에? 그러다가 안 보면 보고 싶어가지고. 언니 우리 저번주에 만나. 진짜 친해졌구나. 안 보면 영상도 말해요. 이 정도면 방송 한 번에서 이 정도로 친해질 정도로 진짜 잘 맞는 건데. 대박이다. 놀토 선배가 로제니까 석천 씨에게 놀토 이렇게 해라 적응 팁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잘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뭐든 간절히 원하면 뭐라도 얻는 거 같아요. 아, 솔직히 무슨 소리예요? 간절히 원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가사 이거를 간절히 원해야 되나? 네, 간절히 원하고 제가 간식 타임 때. 저번 간식을 못 먹을 뻔했는데. 간절히 원하면 식혜도 나오더라고요. 식혜도 나오더라고요. 식혜도 나왔어요. 나이스. 로제 잡았다. 로제 잡았다. 로제 잡았다. 잡았어? 로제 잡았어. 진짜? 됐어? 뭐 쟤 좀 잡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신동없이까지 일어납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모두가 지금 로제에게. 좀 놀림 받겠다. 이 정도로 게스트에게 의존하나요? 위애로 들었는데. 아, 맞네. 네 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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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게 부르면 이상하잖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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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만 들었어요 지금. 아 그럼 위의 네모카는. 네 우리의 네모카. 아니 로제님이 다 맞췄어. 자.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정답이에요 라는 것도 대답을 할 수. 아 그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거 갈 필요가 없잖아.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른 걸 물어봐요. 다른 걸 물어봐요. 아 첫 버스에 쓴 건 다 맞다 치고. 우리 애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애만 물어보자. 우리 애만. 자 그럼 단체로 주문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주문 방법이 있습니다. 청아. 청아. 동청아. 이렇게. 청아. 동청아. 오케이. 청아. 청아. 동청아. 동청아. 오케이. 자 갑니다. 시작. 청아. 청아. 동청아. 누가 질문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질문하세요. 우리 애가 맞나요? 네 아니요. 네. 네. 우와. 대박. 대박. 오케이. 탁. 탁. 끝났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가자. 너무 좋네. 너무 좋겠구나. 그렇죠. 육수 좀 더 준비해 주세요. 미경이 누나 짜장냐 하나 빨리 보내주세요. 미경이 누나 짜장냐. 짜장냐? 짜장냐잖아. 이거는 요번 주만 하고 없어? 다음 주... 20%! 자, 손을 즐겨! 마지막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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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가락으로, 사락으로... 손 가락이... 또 틀렸어! 가락이야! 너무 좋다! 네, 그래, 좋아 좋아! 땀나겠는데, 이거? 그러게, 땀나겠어! 우리 홍서철 씨는 어때요? 새해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좋아요? 새해 계획이요? 새해 계획이요? 분량 때문에, 분량 때문에... 2020! 아, 그래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콘서트나? 콘서트요? 제가요? 콘서철 씨가요? 사실은 새해에는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새 사업 오늘 토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눠 드릴게요 지분을요? 지분을요? 다 지분을... 아니, 너한테... 피오면 몰라도! 피오야! 피오면 몰라도! 피오야! 그 와중에 너 안 된다! 야, 그래도 피오면 또 야! 그냥 불어! 그거 받지 마라! 큰 공변 나간다! 그거 받지 마라! 그거 받지 마라! 그 분 이제 불러주셔야 돼요! 로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네모 칸은 블루 언제 손가락으로 잔 미꽃에 피워 와, 잘한다! 감상의 목소리야!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정답! 화면으로! 아, 화면! 정답! 포요! 정답! 포요! 주세요! 와, 대박! 옆에 부러지? 엄청 없어지겠다! 정답은... 과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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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거짓말! 완벽하죠? 실패! 아, 이거 진짜... 진짜 짜증나! 아, 뭐야! 아, 진짜 짜증나! 실패!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뭐야! 자존심이 어딨어! 그냥 물어보라니까! 그렇다! 의심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 그렇다! 의심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 울란 꽃게 타고 오고 봐! 자, 잡아, 잡아!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자, 오늘 월드클래스 특집에 함께할 세계적인 스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놀토 패밀리들! 와우! 블라우 핏! 에니어 에리어! 와, 대박! 개발이다! 뿔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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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와우! 아이스크림! 와우! 우리 집 물고기 이름이 주왕인데... 로제! 호민진 씨! 원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모두가 지금 로제에게 MR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취수가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놀토의 가족 블랙핑크 지수 로제! 먼저 직계가족이 된 주왕이 엄마이신데 놀토 즐기는 두 가지 노하우를 파악을 했다고 심층 연구 연구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놀토는 헝그리 정신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청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을 때라 좀 이렇게 좀 해이해질 때랑 애티튜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첫 번째 노래가 좀 더 네!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엄청 배고파요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공복 상태에 왔다 두 번째 심층 연구는 놀토는 영어다 저희와는 좀 맞지 않은 연구 결과가... 제가 이렇게 가사 중에 가끔씩 영어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제가 TV 보면서 느낀 게 잘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 가사는! 그래서 영어 가사가 있으면 제가 그걸 열심히 잘... 영어 기추를 해주세요! 영어 기추를 해주면 든든하지 저희 그때... 동현 오빠가 시너지 맞춘 거 거의 한 시간 걸렸잖아요 맞아, 시너지 우리 전체가 영어가 약해요 영어를 몰라 시너지를 한 시간 정도 맞아, 맞아, 맞아 오늘 영어 가사는 다 로제한테 맡기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로제는 어떻게 들었는지 공복 로제 오픈! 기술을 너무 많이 쓰는데요? 지금 노래가 너무 좋아요 멜로디 까먹을까봐 여기 필수 해놨어요 저거 진짜로 녹음할 때 이렇게 했잖아 다시 듣기 이제 나 샤이 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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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쨰 말해봤다 어서 다 커서 나 샤이 나 샤이 나 샤이 넌 다 나 샤이 나 샤이 나 미 너를 보내 뭐 어때 나 샤이 나 샤이 나 미 나 샤이 나 미 나 샤이 나 샤이 나 샤이 후회하기 싫으니까 엔딩산만 없으니까 그분도 모두 쏟아내 노예스 너무 멋지지 어때 들린다 들린다 바로 적어요 들린다 태빈 선이 지르네 엔딩산만 없으니까 엔딩산만 없으니까 엔딩산만 없으니까 나 마지막 줄은 했다 뭐예요? 바로 얘기하세요 오 노 예스 모두 지원해 맞아 오 노 예스 모두 지원해 오야? 후야 기는 아닌 것 같은데 후야 기 같아 그쵸 후야 기 같아 호야 기 로제 두 번째 줄 나왔으니까 로제 근데 두 번째 줄 여기 앞부분은 솔직히 못 듣는데 네 거기 앞부분은 못 놓쳤는데 뒤에 상관없어 예 이건 들렀어요 영어 빼곤 다 들었네요 네 영어 가사가 있으니까 영어를 적어달라고 해리가 부탁을 했는데 한글만 적었어 상관없어 예 굿굿 굿굿 아 굿굿 세 번째 줄 굿굿 다음에 오 갯갯 근데 여기 지금 로제 씨가 상관을 들었대잖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 예 어 정확히 들었어요 예? 상관없어 예 제가 헤빈 헤빈폰이래 그 앞에 영어를 들으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못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바로 뒤에 바퀴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일단은 나라 씨 이거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죠? 상관없어 예 아이고 씨는 암씨는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자 로제 멜로디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많이 당연해 그러면 세 번째 줄 아니야? 그 멜로디는? 두 번째 줄은 은 없으니까 하고 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 어? 아니네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 예 아이 영어 영어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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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기 싫으니까 근데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예 그러면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들어야 했던 영어 부분 바로 뒤였어요 아 그 파트에 아 그럼 상관없으니까 일 수도 있죠 근데 해빙선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상관자에 상이랑 헷갈리네요 해빙, 상관, 영어가 앞은 해빙이 올 수 있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럼 상관 앞이 영어인지는 모르겠습니까? 영어가 두 글자인지? 그거는 괜찮죠? 아니에요 그건 궁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영어니까? 그건 궁금하지 않는데 두 번째 줄 다 맞는지 물어보면 안 돼요 궁금한 게 없으니까 맞나요? 근데 만약에 상관없어 얘인데 상관없으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틀린 거죠? 그러면 알 수 방법이 없잖아요 상관이 들어가냐고 상관이 들어가냐고 왜냐면 똑똑해 자 주문을 외쳐주세요 청아! 청아! 동천아! 상관이 있나요? 진짜로? 있어야 돼, 있나? 이 사람 있습니다! 오! 오! 와! 대박 잡았다 잡았다 있어요 무슨 얘기야 상관은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럼 앞에 두 개가 영어네 야, 영어는 안 잡고 상관을 잡았어 영어는 안 잡고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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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지 진짜 뭘 잡든 그렇지? 여러분께 기쁜 소식 로제 지금 숙제 완료하는 것 같습니다 노, 예스, 노네 그치? 예스, 노 나도 굿굿노랑 노, 예스, 노 노, 예스, 노 굿굿노? 굿굿노는 또 뭐야? 근데 굿굿 아니 굿굿굿굿노는 뭐야? 굿굿노? 진짜 와님? 굿이 맞겠지 굿? 무슨 맞아 굿 굿 말고 할 게 없어 영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노가 들어가면 굿일 리가 없거든? 근데 그 발음에는 다른 영어일 수도 있잖아요 굿 발음에? 뚝뚝 두두? 굿? 아니면 우? 굿? 굿? 어렵습니다 아, 영어 많이 들어가네 너무 어렵다 저기 로제 씨가 오프닝 때 놀토는 영어다 영어 가사는 그냥 제가 열심히 잘 제가 그 사이에 한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상관을 찾았나 봐요 찾았네 많이 늘었어 한국어가 거리라고 들리는데 왜 이렇게? 고고 거린데? 굿굿고 굿굿고 아니야 굿굿고? 굿굿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는 무조건 맞는 거야 맞아 고가 무조건 맞아 근데 모두 쏟다니 저는 고가 맞지 고고 거린데 거를 거얼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또로 들린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걸 머리 아니야 김장훈이야 김장훈 김장훈 씨 김장훈 씨 김장훈 씨 김장훈 씨 아니에요 제대로 해 나 머리야 김장훈 씨 아니에요 중국어 고고 걸은 진짜 웃겨 나 머리 아파서 난 모르겠어 나는 패스 아니요 그냥 하나 아니에요? 고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고 껄 껄 껄 껄 껄 자 껄 껄 껄 껄 껄 껄 껄 껄 골로 여기로 가 갈 거면 고고고고고고고로 가자 로제 일어나주시길 바라 로제 일어나주시길 바라 고고고고고고고고 그럴 거면? 껄껄껄고 나왔습니다 그럴 바에 고고고로 하는 거지 모두 전에 고였어요, 저 듣기에 고 모두 쏟아내고 그럼 고고로 가! 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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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났어! 고장났어! 친절하시고! 고장났다고! 두 분만 지금 신났거든요 로제 준비됐나요? 거기서 이렇게 세 개를 반복하나? 너 뚜둑뚜둑 세 개를! 뚜둑뚜둑 세 개를! 오케이! 뚜둑뚜둑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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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 어? 알아! 어? 알아! 로제! 로제, 스톱! 로제! 로제 스톱, 먼저 있어요! 로제 먼저 있어요, 로제! 박본! 그럼! 선배님의 유앤아에! 맞다. 정답! resolving 2번 유앤아 뮤비가 뮤비! ический 마음매버 해도 너 sanctions covenant oln Irfan 너무 대박이다 나 안녕히는 말은 네버 내게 이 세상은 오직 넌 하기에 정답! 뮤비인 줄 알았어, 뮤비. 설탕 찍으셔도 되고,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저... 초코우유? 초코우유는 없어요. 아, 커피우유? 예예예, 커피. 이거. 라떼로. 이거 체크해 보고. 라떼? 네. 진짜... 무슨 음료야? 초코우유. 초코우유 달라고 그래? 그렇지. 영어가 엄청 많았지? 어. 너 영어를 못 들으면 어떡해. 댄스 들었어, 댄스. 책임진다며. 우리랑 똑같이 들으셨어. 그냥 책임진다며. 나랑 너무 똑같아. 댄스 들었어, 댄스. 혜리 씨, 무슨 사건이에요? 아니, 오프닝 때 영어만 나오면 책임진다고. 아니, 놀토는 영어다라고 얘기하는. 놀토는 영어다. 놀토는 황글이다. 댄스, 댄스. 댄스는 거의 한글이야, 야. 댄스 댄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들으면 되잖아요.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잡으면 돼요. 이거 잡으면 1등이에요. 오케이. 이거 들으면 되죠? 들으면 돼요. 제발. 영어답니다. 놀토는 영어다. 네. 한 시간 뒤에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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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토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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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